남태평양의 통과 근처에서 어제 해저 화산이 분출해 일본에 약 5년 만에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일본 기상청은 일본 남서부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해일이 관측될 수 있다며 오늘 새벽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또 호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태평양에 접한 나머지 연안에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동시에 전국 7개 현에서 약 23만 명에 대한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. 2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